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영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오픈한 명조 워더링 웨이브 올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 이제 저희가 무료 쿠폰과 그리고 간단한 티어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토리를 보는데요 조금 의무적인 부분이 많아서 리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리세는 비권장 드리고요 일단은 쿠폰이나 정보 최대한 취합하셔서 플레이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자 쿠폰 등록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설정 버튼 누르시고 쭉 내리시면 리딤코드 교환이 있습니다 여기 스패너 표시에 리딤코드 교환 그걸 누르시고 리딤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리딤코드 쿠폰 번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받고요 워더링 기프트 하나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 워더링 웨이브 스피트 이게 오늘 열리는 쿠폰이라고 했는데 안 열렸네 워더링? 현재는 워더링 기프트 하나만 열렸네요 지금 티어표를 말씀을 드리면 자 0티어는 기염 음림 벨리나 0티어의 음림 벨리나 그리고 1티어의 카카루 기염 감시 많고 3티어의 모르테피 당근 능양 설지 산화 알토 그러니까 1티어랑 2티어 놓고 보면요 음림 벨리나는 무조건 이거는 0티어인 것 같고요 그리고 1티어 놓고 봤을 때 카카루 기염 감시 많고는 공통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0티어 1티어 정도는 잘 확인하셔서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고 초반에 막 스토리를 엄청 보여줘요 그래서 리세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블로그 정보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리세하지 않아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고 현재까지 무료 쿠폰은 하나 두 개 정도 추가적으로 오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정인 쿠폰들도 같이 적어드릴 테니까 그거는 쿠폰 풀리면 바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워더링 기프트 먼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bard ie 구독이 다시 마지막은 CPU Staat